불만 있는 악플러분들은 제발 찾아와 주십시오. 정중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티브시 라이브입니다. 강철부대2 첫 탈락팀이 SSU가 되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부대 이름을 걸고 경쟁의 참가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정말 크셨을텐데 부디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 값진 경험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며 후배님들의 도전과 투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배님들께 첨언 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비난과 조롱 섞인 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배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들은 방구석에서 열등감에 젖어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벌레보다 못한 해충같은 존재들일 뿐 우리 후배님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할 그저 인터넷 세상 속에서만 사는 그런 족석들입니다. 부디 재활용도 아까운 더러운 존재들을 쓸데없는 말들 보지도 듣지도 마음에 두지도 마시고 올바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시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도전한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전군류의 오직 생명을 살리는 기술만 배우는 해군 해남구조대 예비역이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전군류의 세계 최고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세계 최강 SSU입니다. 강함의 척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다면 반영코 SSU가 최강입니다. 불만 있는 악플 여러분들은 제발 찾아와 주십시오. 정중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